3, 2, 3, 4, 4. 3, 2, 3, 4. 2, 3, 4, 4. 다시. 1, 2, 3, 4, 5. 소비자까지 23,000원이면 첨대 되고 있네. 저는 지금 3만원에 얘기하는데. 3만원으로 올랐어요? 성능을 올랐다고요? 네, 올랐어요. 오와 근데 요거를 구부릴 때 요게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끝이 먼저 들어갈게요. 끝이 먼저 들어가야 얘가 밖으로 안 삐져버려. 선생님, 이게 저희가 사이즈가 있잖아요. 요 사이즈는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요 길이만 다르잖아요. 이 꺼꺼진 길이 여기서 이만하나 이만하나 그 차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 길이는 여기 지금 길면 요거만 자른다. 한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해봐요. 빙수 빙수 아니, 제가 강의 처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일을 뭐 뭐든 재밌어야 되고 돈이 돼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해보세요. 시원해요. 밀어주니까 들컥 평소 들거든요. 우리는 지금 재밌고 유익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돈이 잘못 들어갔어요. 케이스를 드릴게요. 유익하고 재미있는데 돈이 안되면 재미없어지니까 돈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이려면 전무님 안들어가셨어요? 코코공이 작아서 그래요. 잘 안들어가다. 바로 들어갔다. 잘했네. 어, 제대로 잘했네. 시장님이 전무님 코 좀 어떻게 해주셨는지 너무 잘해. 뭐 네. 다르니 좀. 그게 아니고 이거 좀 잘를 해도 돼요. 아, 잘라. 밀어라. 너무 큽니다. 시작보관을 해. 이거 특가요? 크네요. 고구마가 왜 생기다 말았어요 나 그렇게 고구마가 작은지 몰랐는데 근데 정답! 정답! 이제 제대로 들어갔어 노란색이네 이건 색깔이 다른거에요 근데 똑같아요 하는건 저거에요 응 따라 반보여요 이거는 대자 이거는 소자 아 어우 틀려 틀려 아까 했을때도 틀려 저분 이제 틀려 또 말려있다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려주면 집어들어 바꾸라였나고 얘는 아까 똑바로였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짧으니까 그게 똑바로 있지 않나 그런거 같고 자 이제 그거는 혼자 느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재밌고 유익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 베게 베게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꾹!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